안녕하세요. 테트리스 TV 찬유입니다. 어제 라이브 방송 중에 T스피도 공식이 있나요?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참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보고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T스피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. Let's get it! 자, 테트리스 하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때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. 양쪽 블럭 간격이 3칸이 떨어져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 이럴 경우 S블럭과 Z블럭을 이용해서 T스피를 만들 수 있는데요.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S블럭은 오른쪽으로 쭉 보내고 왼쪽으로 한 칸 Z블럭은 왼쪽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고요. T블럭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후 오른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고 내리면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돌려주면 됩니다. 그러면 T스피도블! 자,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Z블럭은 왼쪽으로 쭉 이동 후에 오른쪽으로 한 칸 S블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아시는 분은 댓글에 써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좋았어!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. 댓글에 맵 링크 달아놨으니까 연습해보시길 바랄게요. 그럼 빠잉! 테트리에스! 종료! 안녕